연립부등식 이거와 이거를 푸는 거죠. 지금 두쪽을 푸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이 정수 x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이쪽 부등식을 먼저 풀면 마이너스 5x를 좌변으로 넘기고 a를 우변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는 x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7-a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찾았고요. 두 번째 이 부등식은 마이너스 7x를 이쪽으로 넘기고 7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는 2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는 2a-2가 나오면서 2로 나누게 되면 이건 a-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찾는 건데 7-a가 더 큰지 a-1이 더 큰지를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캐션 마크를 넣어 봐야 되겠죠. 7-a가 더 클 지 a-1이 더 클 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빼보는 거죠. 뺐을 때 이게 양수면 이게 더 클 것이고 이게 음수면 이게 a-1이 더 크겠죠. 그러면 뺐을 때 상황을 따져보면 여기는 상수항끼리 먼저 정리하면 여기는 8이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0보다 크면 여기 0보다 크면 7-a가 a-1보다 더 클 것이고 0보다 작으면 7-a가 a-1보다 작다. 이 말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자 이거는 a의 범위가 a의 값이 이거는 a의 값이 a의 값이 마이너스 2a를 작다 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2로 나눈 거니까 a는 4보다 작다죠. 그럼 a가 4보다 작을 때는 7-a가 더 클 거고 거꾸로 a가 4보다 더 크면 여기는 a-1이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a는 4보다 더 크다. 이럴 때는 범위가 이쪽은 이 x의 범위가 왼쪽이 되는 거죠. 작다 쪽. 그러면 이게 지금 7-a가 더 큰 거죠. 지금 7-a에 등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호를 넣으시면 7-a보다 왼쪽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a-1보다 왼쪽이 있는데 a-1이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게 되겠죠. a-1보다 작다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정수 x의 값의 최대값이 2다. 그러면 정수 x의 값의 최대값이 2라는 말은 이 말이 되겠습니다. 2는 이 안에 포함되지만 2는 이 안에 포함되지만 3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a-1의 구간은 이렇게 이 범위 즉 다시 말해서 a-1이라는 친구는 2와 3 사이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a-1에는 a-에는 등호가 있죠. 그러면 여기 등호 있고 2에도 등호가 있기 때문에 겹쳐져도 2라는 근을 갖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a-1과 3이 겹쳐져 버리면 여기는 3이 최대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등호 없고 여기는 2에는 등호가 있어도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각항에 2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3보다 크나 같고 여기는 2를 더하니까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해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a가 4보다 더 클 때는 a-1이 더 큰 거죠. 지금. 그러니까 a-1이 더 크고 그러면서 이게 왼쪽이 되고 x의 범위는 왼쪽이죠. 지금. 여기는 7-a가 더 작죠. 지금 7-a가 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이거이기 때문에 해는 지금 7-a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최대값이 최대값이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지금 2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2가 이 안에 있고 여기는 3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3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최대값이 3이니까 그러면 7-a는 이 사이에 나와야 되겠죠. 7-a라는 친구는 2와 3 사이에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와 3 사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7-a도 등호가 있죠. 2에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겹쳐져도 되는 거죠. 그런데 3에는 만약에 7-a가 3이 되어버리면 3부터가 되는 거니까 3에는 겹쳐지면 안 되겠죠. 지금. 그래서 우선 7을 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나오겠고 7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갔을 때는 4보다 더 큰 번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4보다 작다. 이 범위니까 이게 답이 아니네요. 답은 어떻게 되냐면 3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4까지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이거나 이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4가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4가 연결되니까 답을 쓰실 때는 a의 범위는 3보다 크나 같고 여기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3이 되고 베타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게 되면 답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아멘